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포시갑을 당선인들이 서울도시철도 5호선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통진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으로 인천시가 제안한 연장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갑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인 민주당 김주영 당선인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서울 5호선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추가 설치와 감정역 환승역 지정 등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김포울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인 민주당 박상혁 당선인은 서울 5호선 통진역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5호선의 경우 인천시도 사업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추가역 신설엔 인천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인천시가 동의를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어 서울 5호선 인천시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방화 인천검단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019년부터 김포시는 서울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려고 했지만 김포 골드라인 개통에 따른 중복 투자가 우려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 김포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안은 지자체 간 협의를 단서 조항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의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연장선의 세부 노선을 두고 갈등하면서 노선 합의는 늘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1호선 연장사업 구간 중 101, 102역과 원당지구, 인천 김포경계 1곳 등 역 4개를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 김포시는 102역과 인천 김포경계 1곳 등 두 곳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대광위는 올해 1월 19일 서울 5호선 세부 노선을 인천도시 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 구간인 101역과 102역, 검단 김포경계에 역 1곳을 추가하는 노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천 서구 정치권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역시 조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국토부 대광위는 아직까지 최종 노선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대광위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오는 5월 말 제4차 광역교통시행 계획을 변경하고 여기에 서울 5호선 노선 연장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김포 내 추가 역사를 공약하면서 인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생긴 셈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인천을 지나고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기에 김포 지역 내 추가역을 신설하려면 인천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추가역 신설에 동의해주고 원당 지구를 포함한 인천시 안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철도가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와 김포시의 최종 노선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김포시가 역신설을 들고 온다면 동의할지 말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김포시의 최종 노선